서울시 신속통합기획재건축 1호 사업지인 광진구 신양빌라가 추진위원회 구성을 건너뛰고 조합 설립 단계를 진행합니다. 이는 주민 절반 이상이 동의하면 해당 지역구청장이 추진위 설립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합 직접 설립 제도를 통해서입니다. 서울시는 통상적인 재건축 사업과 달리 추진위 절차 생략으로 약 2년 6개월의 기간이 단축된다며 현재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재개발 후보지 등 적용 가능 대상지에 서울시 지원 방안을 홍보한다는 방침입니다. 신양빌라 재건축 사업은 주민 89%가 조합 직접 설립에 찬성했으며 내년까지 조합 설립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.